안녕하세요.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이곳 경기도 안성 코지 본사에는 촉촉히 본비가 오고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가격 할인된 중고 캠핑카들 중에서 카인드 캠핑카에서 생산한 차박형 캠핑카와 드림스페이스9의 R 플러스 알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인드 캠핑카의 차박 캠핑카는 스타렉스 기반의 차로서 2020년 12월에 등록된 인승 캠핑카입니다. 200A의 배터리와 멋진 팝업 텐트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동식 변기, 무시동 히터, 하이패스 DC 냉장고 등 각종 편의장치들이 들어있는 정말 상태 좋은 캠핑카입니다. 원래 4,300만원에 나온 차량이지만 최근 400만원 할인된 3,90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림스페이스9의 R 플러스 알파 중고 캠핑카인데요. 이 차량은 2021년 9월에 출고되어 19,500km를 주행한 최고 사양의 풀옵션 캠핑카입니다. 원래 가격에서 200만원이 할인되어 현재 7,20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처음 출고시에 완전 풀옵션으로 나온 차량인데 차주분께서 출고 후 효과를 새롭게 장착하는 등 하체 보강에 신경을 쓰신 부분이 특징입니다. 전기용량이라든가 고출력 알터, 리무진 시트, 스카이라이프, 드라이브 아이즈 외에도 카우디오도 업그레이드된 정말 좋은 캠핑카입니다. 코지 캠핑카 마켓은 이들 차량 외에도 10여대의 중고 차량이 전시 판매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